안녕하세요. 위니팩입니다. 오늘은 위니팩의 겨울 즐기기 2탄! 아이스 캐슬에 놀러왔습니다. 얼음으로 성을 여기 폭스에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저희랑 같이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지금 입구에 왔는데 일단 입구 느낌은 추운 곳에서만 가능한 행사구나 싶네요. 물을 뿌려서 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도드름 동굴 같은 느낌을 내놨습니다. 저희는 표를 미리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왔고요. 거의 30분 단위로 입장 시간을 끊어서 표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가급적이면 티켓을 미리 사시는 것을.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걸 추천합니다. 그럼 진짜 들어가 보실까요? 예뻐 예뻐. 푸꽁꽁도 있어. 이렇게. 야채. 폭포가 온 것처럼 그치? 물을 뿌려서 얼린 거라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모양이 다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내일을 위해서 미리 조금 물을 뿌린다던지. 더 뿌린다던가. 되게 신비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아이스 캐슬. 맞아 맞아. 리모차가 필요한 아기들 같은 경우는 리모차가 여름길을 다니고 있으니까 썰매를 들고 오라고 미리 권고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아기들 같은 경우는 다 썰매타고 부모님들이 끌고 다니고 있어요. 아이스 캐슬이지만 그래도 추운 건 추운 거니까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불, 화룩불이 있어서 다들 조금씩 우울 녹이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따뜻합니다. 아이스 분수쇼예요. 물이 뿜뿜뿜. 큽니다. 굿나인 그 다음. 곳곳에 숨어 있는 폴라베어들입니다. 안녕. 안녕 역시 얼음나라에 오면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아이스 슬라이드가 있어서 타러 가보려고요 그냥 보니까 약간 무슨 책받침? 같이 얇은 재질로 된 썰매를 타는 것 같은데 얼음이라서 아마 가능하겠죠? 좀 무섭지만 타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재밌어? 아 근데 은근 무서워 진짜 별거 아닌데 은근 무서워 이게 다 막혀 있어서 갔어 어쨌든 그래 빨간 의자 캐나다 관광 명소마다 있다는 빨간 의자가 여기도 있네요 뱀프 때는 있었는데 맞아 여기도 나름 위니팩의 관광 명소입니다 하하하하 맞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시 다른 겨울 즐기기로 찾아오겠습니다 Have a nice day! 하하하하 근데 감사합니다.